동대문구가 대형 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혁신우수사례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습니다. 혁신챔피언 인증패는 지역의 혁신적인 우수성과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해 주민 편익을 증진시킨 지자체에 주는 상으로 올해는 총 468개의 혁신사례 중 동대문구를 포함한 34개의 지자체가 혁신챔피언 인증패 수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. 동대문구의 대형 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모바일 앱 설치 등이 필요 없이 QR코드를 통해 배출신청이 가능하며 배출신청부터 수거 완료까지의 처리 상황을 모두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신고필증을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수거업체에서는 폐기물 지도를 통해 미수거 폐기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빠른 수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. 유당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축한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이 전국에 확산돼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